자 우리 확률과 통계 주요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률과 통계는 27번부터 갈게요. 27번 3점 문항인데 확률과 통계 문항은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진 않았어요. 하지만 중요한 유형들만 쏙쏙 골라 나왔기 때문에 모두 다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자 ABCD가 아니라 ABC랑 3D야. 그럼 이제 개수가 다른 녀석은 절대 한꺼번에 중복 조합으로 계산할 수 없어서 D를 중심으로 분류해야 되겠구나. 자연수 D니까 자연수 D는 1, 2, 3이 가능해 보이는데 3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. 왜냐하면 3, 3은 9가 되면 ABC가 음환인정수라면 괜찮을 텐데 ABC가 자연수잖아. 자연수 1, 1, 1 더하면 최소로 해도 3 정도 나오니까 얘가 9이면 답이 안 나오죠. 그러니까 D는 1이거나 2인 경우 밖에 없죠. D가 1일 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나오냐면 7이 나올 거야. 그래서 바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요. 여러분들이 혹시 치환을 하든가 하는 방법도 사용할 텐데 굳이 치환까지 할 필요 없나 싶고 0이 상인 자연, 0이 상인 정수, 음환인 정수 꼴을 만들어주고 이걸 가지고서 나 0이 상이야. 나 0이 상이야. 이런 원리를 알면 되죠. 여러분 0이 상이야 해서 0이 상인 거 3개 더해서 4를 만들면 3종류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는 거랑 같아서 3H4가 됩니다. 3H4는 6C4가 되고요. 6C4는 15잖아요. 15. 자, 이번에는 D가 2일 때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가 되겠죠. 그러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치면 여기가 이꼴 얼마가 될까요? 1이 남겠지. 그럼 얘는 3H7이 되고 3H7은 3C일 것 같으니까 세 가지가 돼요. 두 가지가 가능한 전체니까 18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. 정답 2번입니다.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좀 쉽게 나왔지만 꾸준히 연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28번. 원순열 문제인데 원순열이 조금은 응용된 형태로 나왔어요. 왜냐하면 두 종류를 담는데 원형 식탁의 접시가 서로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다. 이것은 뒤에 확인되겠지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원순열 개념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접시에는 빵과 사탕을 담을 수 있는데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단수가 여기 있어요. 4개의 접시에 서로 다른 종류의 빵 5개 그리고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담겠다. 이런 거죠. 같은 종류와 다른 종류의 차이가 뭘까? 같은 종류와 다른 종류의 차이. 물론 개수는 5개씩 똑같은데 서로 같은 종류는 개수만으로 구별되잖아. 나는 이 빵, 저 빵 이런 빵은 구별이 되는데 사탕은 딱 모양이 같으니까 개수로만. 나 사탕 2개 먹었어, 3개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런데 이제 빵은 어느 빵을 먹냐가 중요한 거죠. 이 차이는 대상의 구별 여부는 경우 해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예요. 아주 중요한 속성이니까 항상 잘 체크하시고. 이때는 어떤 녀석들부터 담을 것인가 고민하는 게 좋은데 원순열 개념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인 건 하지 않아요. 서로 다른 대상을 원형으로 배치하는 걸 원순열 개념으로 적용하지 같은 종류는 절대 원순열로 처리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왜 나왔냐고요. 거기에 이 문제의 묘미가 있는데 서로 다른 종류의 대상들을 원형으로 배치를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원형이 아니야. 더 이상 원형 배치가 아니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접시에 담겨있는 빵으로부터 각각의 접시는 다 구별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엔 같은 물건 나눠주기가 되겠네.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원순열로 접근하고 담고 나면 두 번째는 같은 물건 같은 물건 나눠주기 같은 물건 나눠주기는 아주 중요한 중복 조합의 가장 대표 유형이죠. 이렇게 투 스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5개의 빵을 4개의 접시에 담는데요. 그런데 막 담으면 안 되고 각 접시에는 1개 이상의 빵을 담는데 그러면 5개의 빵을 4개의 접시에 담으려면 1개 이상 담는다는 조건은 결국 가조건은 빵을 1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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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로 분할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네. 그래야 하나씩은 최소한 주면서 5개를 4개의 접시에 다 담을 수 있겠죠. 이렇게 분할하려면 5개의 빵 중에 2개만 먼저 골라주면 되지 않을까요? 빵을 고르는 거야. 얘를 고르는 거죠. 2개를 한꺼번에 담을 빵을 고르는 거야. 아, 이제 빵 골라줬어. 그래서 4덩어리의 빵이 만들어졌죠. 하나씩으로 돼 있는 것과 2개로 돼 있는 이 4개를 원순열 배치하는 거죠. 4-1 팩토리얼 하면 충분하죠. 원순열 끝났고 자, 이제 각 접시에 담는 빵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은 3 이하로 만드세요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같은 물건 나눠주기를 실행하시면 돼요. 자, 이를테면 이런 건데 나 조건 적용해 볼게. 빵이 빵을 어떻게 구별할까요? 별 모양 빵이 있고 별 모양 빵이 이상하네. 자, 네모 모양 빵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어... 세모 모양 빵이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음... 상상력의 빈곤. 어? 별 모양이라고 해놓고 별만 그린 게 아니라 동그라미까지 그려서 약간 손해 본 듯 이렇게 동그라만 동그란 빵이 있고요. 접시에 이렇게 담았다는 얘기예요. 자, 하나만 더 하자. 자, 상상력의 빈곤 오각형 빵이 있습니다. 빵을 이렇게 도형으로 한번 묘사해 봤는데요. 이렇게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하자. 이 별하고 네모를 고르는 경우에 쓰였던 거고 일렬로 나열한 게 아니라 원형 배치했기 때문에 4,4,4,4,4,4,4,4를 한 거예요. 자, 이제 여기에 어떠한 물건 어떠한 물건이냐면 같은 종류의 사탕을 담아야 되거든 이제 원순형으로 끝났어. 그냥 4개의 접시가 서로 다 다른 거고 4명에게 나눠주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다르지 않아요. 자, 이제 그 과정을 해야 되는데 어허 제안이 생각보다는 좀 심각하네. 3개 이하라고 해서 맥시멈 최대 개수 조건이 나오면 미리 주거나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. 미리 주거나 이런 거 할 수 없고 최대 조건은 그대로 그냥 경우 나눠서 푸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. 그래서 5개의 사탕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고민할 때는 일단은 가장 빵이나 사탕을 합산해서 3개를 맥스로 잡아야 되니까 가장 많은 개수가 담겨있는 걸 기준으로 분류하면 되지 않을까요? 얘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이제 좋은 접근이야. 여기에 사탕을 1개를 사탕을 1개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0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. 그렇겠죠? 왜냐하면 사탕을 안 넣어도 되고 그냥 빵 2개나 이미 있으니까 사탕을 1개까지 넣어도 되잖아. 그러면 여기 이제 나눠서 풀이를 하면 돼요. 자 좋아. 저 접시에 사탕이 0개인 거 자 이제 1번 2번이라고 합시다. 사탕을 아예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. 그럼 사탕을 5개를 3군데에 나눠줘야 되잖아요. 근데 나눠줄 수 있는 맥시멈은 2개야. 그러면 경우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. 나머지 접시에 담을 사탕의 개수가 5개 자 하나도 안 주고 2개 3개 이렇게는 안 되죠. 그냥 하나도 안 주고 2개 3개 하면 여기 4개가 되니까 안 되겠다. 하나도 안 주는 건 불가능하니까 1개 2개 2개로 나누는 게 가능하고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또 1개 2개 2개 말고 2개 2개 끝났네요. 1개 2개 2개가 끝이네요. 자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고요. 두 번째 케이스처럼 사탕을 한 개를 얘한테 줘버리면 그럼 이때는 0개 2개 2개도 되고 1개 1개 2개도 되겠네. 왜냐하면 이제 2개까지 맥시멈 되는데 안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. 이렇게 각각의 케이스마다 나눠줄 수 있는 개수가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세 군데에 이 세 가지를 대응시키되 두 개가 동일하니까 3 팩토리알에 2 팩토리알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이건 1대1 대응시켜서 같은 것을 대응시키는 같은 것의 순열로 세움을 해본 겁니다. 이치가 같죠. 누구를 줄 것이냐를 똑같이 얘처럼 계산할 테니까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결국 여기에 몇 가지 여기에 세 가지 여기에 세 가지 여기에 세 가지에서 결국 아홉 가지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어떤 경우든 아홉 가지가 되니까 뒤에 이 아홉 가지를 곱하자라는 거죠. 아홉 가지 9를 곱합니다. 정답은 말 말할까요? 5C는 10이고 5C는 10이고 이것은 6이 되겠네요. 6 아홉 가지 곱해서 540까지 생각보다 경우의 수가 좀 많네요.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 28번이 생각보다 꽤 까다로웁니다. 29번보다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. 객관식이라 풀다가 저 근처에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풀고 했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원순열을 먼저 적용하자 그 다음에는 같은 물건 나눠주기가 적용되겠구나 최대 개수라 중복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죠. 그대로 그냥 경우나누기로 대체했습니다. 그런 면에서 뭔가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는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. 전 Wear Off 9 8 11 21 20 22 22 21